지금 해요? 무속인도 잘합니다. 올마이티 TV 안녕하세요. 저는 전라북도 익산시 거주하고 있는 용화신당 애동기자입니다. 너무나 터무니없는 유튜브를 많이 내니까 솔직히 내가 더 안 찍었어요. 그래서 신아버지가 좀 그런 분위기도 해서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솔직한 게 난 좋고 그래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이분은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옷이 또 있는 것인데 너무 가식적으로 하긴 싫다는 거지, 나도. 아픈 과거이기도 하고요. 예전에 신선생님 따라서 그분이 또 이쪽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게 됐어요. 저는 그냥 평범한 엄마이면서 주부이면서 그랬었죠. 장사도 하고 그냥 평범한 그냥 아줌마였어요. 뭐 제삼자인 입장들에서는 그러냐 하면서 그냥 힘든 길인데 어찌 가려고 하냐 그런 말으로 들었었고 저희 가족들이 좀 많이 말려 했죠. 저는 이상하게 꼭 저처럼 힘든 이런 흔히 말하는 신감이라고 하잖아요. 신제자들 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. 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분이었어요. 정신적인 분열까지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적인 길로 가는 일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성향이 더 커서 그쪽으로 좀 안내를 해드렸어요. 아니야 내가 지금 불빛 때문에 더 그래요. 아직 안 쳐다보시려고 하시면 핑계고요. 인상 많이 안 치시면 돼요. 썸브라스께 구워야 되나. 커브가 문고나 문고나 아멘